제주시 연삼로의 차로 하나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연삼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제주도는 제주시 신광사거리에서 돌연사거리까지 9.2km 구간 왕복 6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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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